자, 그럼 이제 html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html은 말이 좀 이상하죠? 말이 이상한 것들은 대부분 뭔가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html은 이런 말의 약자입니다. hypertext markup language 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자, 이 말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 자, 우선 hypertext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웹페이지를 보면 그 웹페이지에 언제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링크입니다 바로 그 링크라고 하는 기능이 hypertext에요 자, 그리고 markup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language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html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인데 바로 이 markup이라고 하는 이런 문법적인 형식 또는 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뜻이죠 즉, hypertext를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markup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hypertext markup language, 즉 html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직 여기 있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에게 html을 알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 또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 나가는 것이 우리 수업의 어떤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language라고 하는 제 끝에 있는 말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language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언어 자, 언어는 무엇일까요? 또 언어가 가능한 것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어떠한 원리 때문일까요? 자, 바로 언어는 그 핵심은 약속에 있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hello라고 하면 또는 안녕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나겠죠?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은 일어나실 겁니다 또는 제가 앉아주세요 라고 하면 앉을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hello, 안녕, 또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와 같은 어떤 소리에 대한 약속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언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컴퓨터를 제어하고 싶다 또는 어떤 기계를 제어하고 싶다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고 기계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약속도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도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컴퓨터 언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HTML이고 HTML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컴퓨터에게 요청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중에서 바로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사이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이 바로 HTML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웹페이지가 있을 때 그 웹페이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웹브라우저에게 명령할 때 사용하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고 웹브라우저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HTML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주 가는 사이트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아무 사이트에나 여러분의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셔서 웹페이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모바일인 경우에는 이게 안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안 하시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보통 이 데스크탑에서 사용되는 브라우저들은 페이지 소스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구글 크롬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게 바로 HTML이에요 HTML 근데 딱 봐서는 여러분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뒤에 이 HTML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살펴볼 건데 그 문법을 조금만 살펴봐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것들이 많은 부분 해석이 됩니다 바로 그 해석이 되는 그 느낌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웹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 HTML 코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이렇게 생긴 이 이상한 문자들을 우리가 웹브라우저한테 읽으라고 명령을 하면 웹브라우저는 여기에 있는 이상한 문자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HTML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